11기하 17장 유다의 아하스 왕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9회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니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소왕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하던 것과는 달리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는 것을 알고 나서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새해 동안이나 소성을 포위하였다.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한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소나기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곧 왕대로부터 요세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 안에 그들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또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는 어느 곳에나 돌기둥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으며 주님께서 그들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양을 하여 주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악한 일을 하였으며 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하였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어서 충고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지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윤례를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였다. 그리고 주님의 윤례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며 그 헛된 것에 미혹되었으며 주님께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 나라들을 본받았다. 또 그들은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을 내버리고 쇠로 녹여 부어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며 바하를 섬겼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였다. 그리고 복술도 하고 주문도 외우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시니 남은 것은 유다지파 뿐이었다. 그러나 유다도 또한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그대로 따랐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여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마침내는 주님의 면전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으로부터 갈라졌으며 이스라엘은 너바세 아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또한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큰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여로보암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본받아 그대로 따라갔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래서 이 날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가 있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애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풀어놓으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를 사마리아로 이주시키셔서 이 성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이주한 민족들은 이 지역의 신에 관한 관습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우리들을 계속 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명을 그곳으로 돌려보내어라. 그가 그곳에 살면서 그 지역의 신에 대한 관습을 새 이주민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사마리아로부터 사로잡혀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로 돌아가 베델에 살면서 주님을 경애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래서 각 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서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가져다 놓았다. 바빌론 사람들은 숲꽃 분노스를 만들고 구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으며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아드란멜렉과 아남멜렉에게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산당 제사장을 뽑아세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에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그들은 오는 날까지도 그들의 옛 관습을 따르고 있어서 주님을 바르게 경애하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그 윤례와 법도와 율법과 개명을 지키지 않는다. 옛날에 주님께서 야곱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시고 명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애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절하지 못하며 그들을 섬기지 못하며 그들에게 제사드리지 못한다. 오직 큰 능력으로 팔을 펴시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분 주님만을 경애하고 그분에게만 절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몸소 기록하셔서 너희에게 주신 윤례와 법도와 율법과 개명을 항상 지키고 다른 신을 경애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들을 경애하지 못한다. 오직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만을 경애하여야 한다. 그분만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옛 관습만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주해온 민족들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또한 섬겼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그들의 조상이 한 것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열한기하 18장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회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리아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 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트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는 가사와 그 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세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었다. 히스기아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새해 만에 그 도성을 함락시켰다. 곧 히스기아 제6년과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9년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이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가서 그들을 한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트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히스기아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올라와서 요세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아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아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아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그때 유다의 히스기아 왕은 주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어 히스기아 왕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윗저수지의 수로 곁에 있는 빨래터로 가는 큰 길가에 포진하였다. 그들이 왕을 부르자 히기아의 아들 엘리아 김 국내대신과 샘나 서기관과 아사베 아들 요하 역사기록관이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아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이브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그러니 너는 부러진 갈대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바로왕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재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재단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아가 아니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이천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어찌 내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받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너희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이르셨다. 히기아의 아들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랍사게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아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 낼 수 없다. 히스기아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아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고 죽이지 않겠다. 그러므로 히스기아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너희를 설득하여도 히스기아의 말을 듣지 말아라. 묻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마카 아르밭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낸다는 말이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히스기아의 아들 엘리야김 국내대신과 샘나 서기강과 아사베의 아들 요아 역사기록관이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아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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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